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니의 재수없는 수능 영어를 강의를 맡은 제니입니다. 제니의 재수없는 수능이라 그러니까 이름이 되게 이상하죠. 재수없는이란 뜻이 뭐일까요? 뜻은 뭐냐면 재수도 없고 재수를 한 분에게는 삼수도 없고 삼수까지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수는 절대 없는, 절대 없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수능 문제에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쉬운 문제도 있고요.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요. 쉬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출제자들이 그저 주는 공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죠. 쉬운 문제라고 해서 건성건성으로 해서 틀렸다. 그만큼 정말 아쉬울 때가 없겠죠. 꼭 맞춰야 되는 것이고요.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인데요.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어떻게 맞춰야 될까? 지금 이제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어휘 실력도 부족하고 원래 쌓아놓은 내공도 부족하고 문법 실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해석을 할 수 없다.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맞출 수 없고 이런 어려운 문제를 공략할 수 없기 때문에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묻지 못하고 그럼 나는 1년 더 할까? 2년 더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접근법을 이 강의에서는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접근법이라고 하면 문제를 다 해석하지 않고도 전부 다 조목조목한 모든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 어휘들을 모든 것을 해석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 때에는요. 그러므로 선택지를 먼저 본다든지 선택지의 문제를 가지고서 빈칸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단어를 껴맞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각 문제의 특성에 맞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제니의 수능 영어는 여러분들께서 수능 시험장에 실제로 가시기 전에 꼭 가지고 가야 할 마지막 히든 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의 구성을 볼게요. 강의는 이렇게 15강으로 되어 있고요. 이 15강은요. 여러분들이 좀 까다롭게 생각하는 유형도 들어있고요. 쉬운 유형도 들어있고요. 독해 부분만을 따서 15강으로 만들어봤고요. 문법 문제는 뺐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독해 문제가 들어있고요. 쉬운 문제는 쉬운 문제대로 어려운 문제는 접근법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알려줘서 문제를 쉽고 정확하고 빠르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글의 목적 1점짜리 문제도 있고요. 빈칸초론 어려운 문제죠. 문장 빈칸초론 3점짜리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글의 핵심어를 찾아내야 되는 글의 주장 문제라든지 글의 주제문제 같은 것들도 있고요. 또 연결사나 어휘 심경 문제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몇 가지 부분에 공략을 하여서 내가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어떤 그런 유형을 집중 공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될 때입니다. 너무 욕심을 부려서 너무 지금부터 기초를 다시 다지기 위한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소용이 없겠죠. 어떻게 하면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영어를 잘할까라는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수능 영어에 답을 잘 맞출까 하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하면 수능 영어에 답을 잘 맞출지 그것을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이렇게 문제를 보여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핵심어를 찾고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빈칸을 찾거나 목적을 찾거나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해법을 제시하고요. 실제 문제에 들어가서 그런 해법을 적용을 해서 솔루션에 적용을 해서 이 문제 내에서 어떻게 문제를 답을 빨리 찾을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이렇게만 하면 너무 쉽게 답이 찾아지니까요. 우리가 모의고사에 나왔던 단어니까 단어라든지 수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기억해야 할 단어 수거를 다시 정리를 해서 실제 지문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해석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15강 꼭 완강하시고요. 수능을 치러 가기 전에 수능을 보러 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꼭 히든 카드로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능 7기까지 별로 남지 않았는데요. 힘내시고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빕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니의 재수없는 수능 영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